안녕하세요. 김셀이에요. 오늘은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면서 일기를 쓰는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그러면서 현재 몸 상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또 간단하게 그림도 그려볼게요. 1월 31일 현재 몸 상태 몸통이 아프고 하반신 근육이 경련 아닌 통증이 하루종일 있고 숨이 가쁘고 몸이 급격하게 피곤해진다. 하루종일 이유없이 너무 피곤하고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우울하다. 아파서 갑자기 뜬금없이 눈물 파티를 한다. 며칠 전 요관 스탠트 교체 시술을 한 이후로 전반적으로 몸이 안좋고 금단현상 통증이 다시 심해졌다. 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들다. 하루종일 너무 괴롭다. 배도 아팠다가 괜찮다가 반복을 한다. 올해는 가을 겨울에 개인전을 꼭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아프면 개인전 준비가 어려워지는데 조금 걱정이다. 식은땀이 나고 힘들다. 좀 괜찮은 날도 있는데 다시 너무 힘들고 아파졌다. 사람들은 가끔 내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안 아파 보인다고 웃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다 말을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할까 싶다. 얼굴은 화장하고 꾸미고 힘들어도 미소 지으면 아무도 아픈지 모른다. 오히려 좋아 보인다며 웃는다. 난 정말 힘들고 아픈데 아무도 모른다. 내가 얼마나 통증을 참고 사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도 남편은 종일 나를 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 같다. 남편이 있어서 많은 힘이 된다. 1월 1일 어제랑 똑같은 컨디션이다. 종일 괴로워서 아무것도 못했다. 너무 아프다. 금단 통증에 요관 스탠트 통증에 갱년기 증상이 겹쳐있고 체력이 너무 저하되어 있다. 너무 피곤하다. 오빠가 광주에서 출장 다녀왔다. 나는 아파서 낮잠 자다가 저녁 6시쯤 일어났는데 오빠가 와있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집 청소하고 설거지 빨래를 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워서 통증을 참으며 하루를 보냈다. 그래도 오빠가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은 안정이 된다. 1월 2일 오늘도 힘들다. 노스판 패치가 일주일까지 붙어 있어야 하는데 몸에 오래 붙이고 있으니 가려워서 자꾸 떨어진다. 금단 현상, 요관 스탠트 통증, 갱년기 증상, 수술방사선 호흡증 등등 통증이 요즘 더 심해졌다. 4, 5일간 극심한 통증으로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고 통증만 열심히 참으며 지냈다. 며칠 전엔 오빠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아프고 서러워서 계속 눈물이 났다. 아픈 와중에 3, 4월에 갑작스럽게 잡힌 전시 준비를 해야 해서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다고 말하니까 오빠가 그냥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 말에 용기 내서 갤러리에다가 이번 전시는 못하겠다고 연락드렸다. 갤러리에선 기분이 많이 상한 눈치라 마음이 너무 좋지가 않다. 그렇지만 이런 몸 상태로는 전시를 급하게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천천히 준비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나중에 전시를 해야겠다. 빨리 통증이 괜찮아지면 좋겠다. 이렇게 아픈 걸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더 우울하다. 아프니까 마음까지 괴롭고 불안하다. 아니요. 아니요. 다시 한번 와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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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